안녕하세요 웡투어입니다. 오늘은 정선입니다. 달리고 달려도 또 달려야 되는 오늘의 이곳은 산골짜기 반딧불이가 가득한 콩신사 KT만 터지는 산골짜기입니다. 안녕농협, 대파, 쥐암나무, 너미나리, 상추 3장, 4장, 당근, 양파, 감자, 4,800원? 3,000원치만 사고싶은데 가능? 안돼 3,100원은 가능! 줄이 찾아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효식연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곳 주민을 제외한 일반인 줄입은 안되고 약속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 차가 제일 불쌍하다고 하지만 코붕아 넌 주인 잘 만나서 좋겠다. 차로 태어나 제 역할하며 안전하게 나와 함께 어디든 신나게 달릴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엔 울구덩불구덩 22년 장마로 인해 길이 손실되어 덤프트럭, 트랙터, 포크레인 중장비들이 마을 어귀에서 한창 공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잠깐 이웃과도 이야기를 나누시는 단장님입니다. 왜냐? 저한테 운영하시는 극단에 들어오라고 하셨거든요. 단장님! 너무 부끄럽다. 아, 부끄럽다. 너무 당장하셨잖아. 몰라. 빨리 현장에서 도망쳐. 잔치? 잔치, 국수? 잔치야? 잔치, 국수? 나 다 봤어. 아빠한테 이른다? 오늘 계속 짓는 거 아니야? 여기가 티베깐. 어우, 흙냄새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떡해? 우와. 왜 왜 왜 눈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 희양. 왜 타고? 아니, 아궁이 안에 들어갔어. 아, 귀여워! 아궁이 들어갔어요? 아니, 무서워서 아궁이를 들어가요? 희양. 희양. 건동치면 무서워. 맞아, 맞아. 얼굴 좀 보여줘봐. 아, 예쁘다. 아, 이쁘다. 뭔지 보는다. 저희 팀의 제습이니까. 아 여기? 너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 이 목걸이는 여기 피스. 세계적인 로고라고 해야 되나? 근데 선생님 저는 목걸이보다 옷이 더 예쁜데요? 저는 반물 염색하는 디자이너가 나한테 선물을 받는다. 근데 피부톤이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 셔츠가. 100만원 차례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주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주신다고요? 지금 줄게. 헐. 아 대박. 진짜 주시는 거예요? 훌렁 빨아서 입으세요. 나는 안 빨아서 입을 건데? 나도 이렇게 뭔가 훌렁훌렁 벗을 수 있는 몸짱이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혀 열심히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왜 이렇게 좀 더해요? 저는 강의예요. 강사. 기업에서도 강의하고 대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말하는 직업을 하고 있어서. 말을 해줘요. 그냥 옷도 벗겨면 될 것 같아. 흐흐흐. 흐흐흐. 그래. 이번 여름은 개고기다. 개고기다. 찜싸라. 수박 들고 가자. 하나 둘 셋. 살면 출발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작은 웃음 하나도 놓치지 말자. 시원한 그늘 밑. 시원한 그늘 밑. 선풍기 다시 시원한 너의 향기. 좀 더 쐬고 싶어.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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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망한 것 같습니다. 재미를 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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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와야구요 네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사완이 계란 불어낸까보다는ض답니다 불어낸까보다는 소시지 다 먹었다 캠핑의 끝은 혹은 산행의 끝은 라멘 아까 물놀이 끝나고 진짜 먹고 싶은데 스트로크 말고요? 선생님? 못해요? 못해요 그건 선생님이 노래 부를게요 다른 선생님한테 옮겼어요 다른 수강 괜찮니? 어렵겠네 이거 이거 언니 혼자 하지 말고 나 잘 가르치시네 나 잘 가르치시네 하시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G 근데 팔이 안 닿는데요? 왜 왜 빨래요 A 그리고 B 그리고 지금 제가 아직 안 됐다고요 D D D D 2 G7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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